가수 현아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다. 현아는 지난 26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7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I'm not cool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. 공개된 티저 속 첫 장면에서 현아는 옐로우 살모사 의자에 기댄 채 강렬한 눈빛을 발산하며 시선을 압도했다. 또한 유니크한 색감이 돋보이는 공간에서 댄서들과 어우러진 채 파워풀한 안무를 소화했으며 대체 불가한 현아만의 내공과 에너지, 화려한 비주얼로 눈을 즐겁게 했다. 특히 이번 타이틀곡에는 크리스 브라운, 레이디 가가, BTS, 보아, CL, EXO, 지코, 트와이스, 레드벨벳, NCT 등 다양한 글로벌 뮤지션들과 협업해온 세계적인 안무가 리에아타와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무팀 비비트리핀이 참여해 높은 완성도를 예고했다. 가장 트렌디하고 현아다운 매력을 담아낼 새 안무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. 오는 28일 오후 6시 새 미니앨범 I'm Not Cool을 발매하고 같은 날 생방송되는 Mnet M Countdown에 출연해 타이틀곡 무대를 음방 최초로 공개한다.